아 안녕하십니까 6회차 맞죠 아마도 4부위가 남았는데 장갑 하이 숄더 모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랩솔렉스 레전드리를 살거고 시프 글러프 어서오세요 와다와다와다라 아 가격만 보면 이런것도 괜찮은거 같은데 40억짜리 그치 나쁘지 않아보이는데 럭 하나가 좀 그러나 8% 8% 9%가 아니라서 조금 그런가 좋아보이는데 아 아이디가 안보인다고 오케오케 이게 괜찮은거 같아 나만 땡기나 아 나쁘지 않아보이는데 윗잠 도전 일단 끼다가 괜찮은거 같네 40억이면 좋아보이네 이게 60억이거든요 가위차이가 좀 나긴하는데 아 와닿은거 같은데 나 저만 그런가요 별로 난 좋은거 같애 사도 후회는 안할거같은템인거 같은데 이거봐봐 이런게 40억이란 말이야 크릴럭에 에디 이런거 18성이긴 한데 저건 에디가 더 높단 말이죠 추업도 그렇고 와 이건 장난아니다 와 4에 99짜리 추업 43억이 팔렸다고 하하 갑자기 좀 마음이 아파지네요 그지 이거를 왜 이 가격에 팔았을까 스칸이야 아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조금 아쉽긴하네 다른거 팔린거 막보면 오늘 날짜가 그렇긴한데 이게 다시 8억이 팔렸으니까 2줄짜리에다가 딜록 10이거든 이게 49억이랄까 이게 49억이랄까 이게 50억이거든 팔린게 1월 3일에 아 사도 후회 안할거같은데 15 15 45 45 36 21 5에 30 84 5 5 5 5 3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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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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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7 9 5 5 6 6 6 7 7 9 10 10 10 10 5 10 10 10 10 10 10 10 10 더 줘주는거 아니야? 어 6에.. 실시비초.. 와우.. 존나 안발리는데.. 좀 가성비 끝판왕같애.. 와 진짜 좋아보여가지고.. 레전의 5에 48초 배에 준수하고 만족되어있구.. 17성이잖아.. 가이드짜리.. 18성.. 5에 76짜리초.. 아.. 썩작이네.. 공도 들어갖고.. 18성 뭐.. 비교될만한게 없을까.. 다른거에서 찾아보야되나보네.. 3.1.. 아 나 이거 와닿.. 땡기는데 어떡하냐.. 아 이건 에디더 문제인데.. agencies involve.. 2.1.. 1.1.. 2.1.. 1.1.. 2.1.. 1.2.. 아님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.. 2.2.. 3.2.. 3.4.. 4.1.. 이것도 나빠 보이지 않지 않아요? 45억인데 5에 72에 공무역 24 이거 가위 국어다 45 45 06 까지 붙어있어요 6에 48에 06 06도 봐야지 이거 와 다 왔습니까? 아 솔직히 나쁘진 않은거 같긴 한데 2.5라고 하긴 그렇구요 2.2정도 2.2 2.25 2.25 2.25 45 아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근데 왜 그전에 팔린건 아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위에끼 안보이는거구나 4.2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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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25 5.25 5.25 5.25 5.25 5.25 5.25 5.25 6.25 9.25 5.25 6.25 5.26 5.25 6.25 6.25 6.25 6에 56에 06 약간 이런 느낌이죠. 더 이것보다 안좋지만은 18성이네 이 정도는 레전덜이니까 에디세줄 와 대신에 88이 수호피 2 1% 4% 2% 3% 4% 이게 더 좋은데 아까 그거보다 에디만 보면 아 다른거랑 비교하니까 좀 사기 껄끄럽네 그치 자체적으론 괜찮았던거 같은데 생방이 그치 다른거랑 비교하니까 와닿지가 않죠 별로 사고싶지않은 욕망이 더 커진거같아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뭐 있잖아 야 이런거는 도대체 어디가격이야 26억밖에 안왔는데 5에 56짜리 수호피 완작에다가 17성에 레전덜이 21퍼에 에디한줄이지만 뭐지 도대체 아 나도 괜히 셔츠괜히 샀다 와 저거 셔츠얼말뒀는지알아요 25억 5천 줬거든 와 미치겄나 할만 떨어지네 또 사도 후회안할줄 알고 샀거든 후회할거같애 하하하하 셔츠괜히 산거같애 아 후회할거같아 굉장히 마음에 안드네요 처음엔 좋은것도 아니고 그냥 쓸만하다의 추워비거든 제꺼나 15퍼에 에디 2.5줄인데 가위도 5짜리에요 제꺼도 와 괜히 산거같다 좀 후회됐네 하하하 얘네랑 비교해보면은 후회안할거같은데 얘를 딱 보니까 너무하기실네 얘네 두개 보니까 그쵸 얘는 그렇다 저거 얘 보니까 할맛이 떨어지네 근데 이거는 왜 26억밖에 안하는거야 누가 봐도 30억은 들어가야될거같아 이건 뭐야 아니 5회에 64축에 에디 2줄 넘어가고 18%인데 12억은 뭐냐 미치겠네 아니 나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이거 도대체 나만 이해가 안돼요? 미치겄네 정말 하하하 아 이거는 뭐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12억은 아니지 와 도대체 이건 뭐냐 하하하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나도 아 이해할수가 없으니까 미치겠네 아니 이거 봐봐 이게 68짜리에요 이게 이게 20억이 팔렸거든 21억이 이것봐서 이게 더 좋거든요 아니 이거는 왜 12억인데 똑같은 이게 가이터 높아 와 와 도대체 뭐지 와 하하 돌아버리겠네 와 이것도 싸다 6에 40짜리 좁에 2줄 넘어갖고 완작되어있고 그래도 6억 4천이면 좀 너무 싼거 같은데 11억 와 미치겠네 덜어버린건데 남자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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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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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